It was debated. 논의가 되었다지요. Other 언어, with safety to the common well. With safety to the common well은요. Common well이 뭐냐면 공공의 안녕이죠. Safety 하면 지장을 주지 않고란 말입니다. 그것에 안전하게란 말이니까 지장을 주지 않고. You know scholar letter. 저 좋은 글자가 might be taken off. 당신의 가슴에서 떼어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도 공공의 안녕인 지장이 없는지 논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On my life, 진정코, Hester, I made my entreaty. 나는 간청하였죠. To the worship of my street. 그 존경하없는 지암반사분께. That it might be done for speed. 그 일이 for speed. 즉시 당장 되어야 된다고. 좋은 글자 떼어내는 게 마땅하다고 빨리 간청을 드렸죠. 나름 이제 널 위해서 내가 이런저런 소식 들으면서 할 만큼 했다. 이런 얘기합니다. It lies not in the pleasure of the mass street to take off this badge. Hester가 차분하게 쏘아붙입니다. This badge는 scholar letter죠. 그것을 떼어내는 것이 지암판사들의 플레저에 있지 않다. 플레저는 보통 기쁨이나 즐거움 이런 의미인데 여기에서는 의지, 희망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대로 표현하자면 지암판사 좋을대로, 멋대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배지를 떼어내는 것이 지암판사들 멋대로 결정할 게 아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성질이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끈하지 않는 거. Hester가 변화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내공이 이제 보통이 아니게 된 거죠. What I would in, to be quit of it. Quit는 면하게 하다는 말이고요. 뭘 끊다 할 때도 quit ing 이렇게 쓰죠. 동사를 끊다 할 때 quit smoking 많이 읽는 게 그거고요. 여기서는 면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것, 좋은 글자죠. 표지, 표식. 그거로부터 면하게 될 가치가 있다면 if가 생략이 되고 워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it would fall away of its own nature. 그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저절로 떨어져 나갈 것이고 아니면 be transformed into something. 뭔가 어떤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That should speak a different puppet. 다른 취지를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간섭마라는 거죠. 이제 간섭마라는 거죠.